라면 두 봉지를 입장료로 받는 지역 음악인 공연인 제10회 라면 콘서트가 오는 7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. 영월 하모니카 앙상블과 풍물도담, 춤누리 무용단, 네모밴드, 데일밴드 등 영월 지역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공연은 입장료로 라면 두 봉지를 받아 행사가 끝난 뒤 노인 1인 가구 등에 전달합니다. 2014년부터 시작된 라면 콘서트는 그간 1,600박스 분량의 라면을 지역에 전달해 왔습니다.